염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염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텐데요. 심한 염증 환자들은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.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마시면서 염증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바로 커피 이야기입니다. 특히 블랙커피를 하루 2잔에서 3잔 마시면 체내 염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습니다.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제유진 교수팀이 2016년에서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녀 9,337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와 염증의 상관성을 분석했는데요. 그 결과 염증의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이 커피 애호화액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. CRP는 몸속 염증의 지표로 통합니다. 체내 급성 염증이나 조직 손상이 일어났을 때 간에서 생겨서 혈중 농도가 증가하는 물질로 통증, 발열 등 다른 감염 증상보다 먼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. 정상인의 CRP 수치는 대시리터당 0.5mg 이하인데요. 염증이 심하면 정상치의 1000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. 그 정도라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겠죠. 연구 대상은 하루에 커피를 마시는 양에 따라 미섭취, 한 잔 미만, 두 잔에서 세 잔, 세 잔 초과 등의 4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높은 CRP를 보일수록 몸속 염증 반응의 증가를 뜻하는데요. 블랙커피를 하루 2컵에서 3컵 마신 그룹이 높은 CRP를 보일 가능성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39%나 더 낮았습니다. 커피를 하루 2컵에서 3컵 마신 그룹이 커피를 아예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높은 CRP를 보일 가능성이 17% 더 낮았던 걸 보면 염증에 대한 블랙커피의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.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내용도 있습니다. 남녀 성별 차이도 있었는데요. 여성의 커피 섭취가 남성보다 염증 지표를 낮추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수치도 나왔습니다. 연구팀은 커피앤 카페인, 클로로젠산, 카페인산 등 다양한 항산화,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다면서 블랙커피를 하루 2컵에서 3컵 즐기면 염증 감소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상 헬스인사이드였습니다.